안녕하세요 유니온 베이 모델 이현우입니다 여러분 또 만났네요 요즘같이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는 스타일링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 디터처블 형태의 점퍼는 날씨에 따라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어지는 촬영 때도 날씨에 따라서 변형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스트라이프 티셔츠나 후드 집업이나 아니면 이렇게 데님 팬츠와 함께 매치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선 연평해전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많은 기대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의 선택은 everyday 디터처블 점퍼 유니온 베이 까지 감사합니다.